아주 좋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런거 안해도 쏘는데 전혀 시장 없으니까 하는거지 다 쓰는거지 자꾸 그걸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더라구 아이씨 바쁘다 상아지야 그만해 바쁘다 아 뭐야 설마 고담아도 다시 구해야되나? 아 이건 아까 못 구했던거구나 됐어 미안하다 다마야 니 동료들 다 구해줬지만 널 구하기엔 시간이 없구나 어차피 딱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야 어차피 딱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야 자 나와 사나다의 힘용사 자 일용사 어 너 이제 죽을거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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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용사야 하게 돼요 너와 또 싸워야되는 나의 이 슬픔을 네가 아느냐 심용사야 이게 약간 중갑계열 애들은 괜찮은데 좀 작은 애들한테는 잘 안맞아 인간 크기 정도 인간 중에서도 좀 큰 그 있어 큰 애들이 걔들은 괜찮더라구요 걔들한테 쏠쏠하더라구요 레셀러니까 안되지 않을까요? 한번 한번 요청해보세요 환불해달라 해주면 사랑한다구 해주면 사랑할거라 전화번호 남기고 전번 하나 남기고 여기 가끔 알람이 안나올 때가 있더라구요 어디 보자 자 이런 애들한테 좀 괜찮아 쫀쏠 decide 길 자아! 아아! 아아! 으이! 어디있어 이.. 이 용사야! 아잇! 머리카락도 없는데 어서 까부라잇! 자 이걸로 이 용사 빨리 가자 아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전 마음속에 항상 이러 그.. 이게 비하로 들렸다면 정말 미안해 저는 항상 제 탈모인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은 없습니다 쟤도 어? 탈모인이라서 나쁜게 아니라 나쁜놈인데 탈모일 뿐이야 전 그정도는 알고 있어요 혹시 우회가 될만한 발언이었다면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왕쟌 거 지금 좀 이럴 또 화나 도망아 어어어 아아 쟤도 어어어어 아무튼 머치탭도 또 하나 바꿔야겠네 불안해가지고 어? 이게 나오네 음 비얼로 눈 건강 신경 쓰세요 나도 나도 이제 슬슬 몇 년 후면은 안경 쓸 것 같은데 안경이나 라식을 해야될 것 같은데 미묘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 시력 뭐 아직까지 뭐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한데 원래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죠 나도 한참 힘들 때는 정말 힘들었어 사실 세상에 힘든 이유가 열이 열까지가 있다면 최소 그중 일곱여덟까지는 돈 문제야 돈때문이야 그렇더라구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거라고 생각해야지 좋은 날이 올거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왜 근데 왜 그거는 다 못때문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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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한 생각 그냥 구매들 좀 않은 이제 24 그러면 scent 이끄 생각 제가 정신에서 여기가 enc이도 며이ichts 멘가도 도시막이네 no시막이네 시마이이네 아.. 좋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갈아드립니다 원래 녹색인데 신기라고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무지개색 나왔대요 으잉?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답니다 뭐지? 이 근처에 깨구리 한 마리 있는데 설마 어 아니야 네 이거 코에이테쿠모에서 만들었죠 어우 브래드 형님 호스트 감사합니다 암튼 뭐 그래갖고 다시 하게 됐으니까 일단 뭐 그래 레벨 1대 1,2업도 더하고 좋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음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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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아다아다아다아 어디 가미 고고다 고고 고고고 따라와 자아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믹서아 힐 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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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심용사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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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oing on 자 이제 와이타영이 자아 어 넘어가달라는데 넘어가줘야지 아 여기 진님은 외국에 계시잖아요 돌격 서브웨이가 유명하잖아 창업장 관련해가지고 희역사가 좀 있지 창업자가 제가 알기론 나름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는데 원래 서브웨이가 그 창업자가 자기가 그거 먹었고 다이어트 했나 성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을 거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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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후우 아니 죽기 힘든 매초에 나한테 덤비지 말았어야지 내가 주인공인데 이 녀석아 아주 헛된 꿈을 꾸었구나 매일 초부터 나에게 깝치질 말든가 덤비질 말든가 자연스럽게 자긴 죽은 척하든가 너 그랬어야지 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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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아아 체구가 좀 있는 애들한테 이것만한 게 없네 진짜 암튼 컴퓨터가 중간에 한 번 터져가지고 아니 터지는데 끄는 전기가 나아 아니까 멀티테잎에 이 스위치가 오래돼서 저거 지금 컴퓨터에 물려있는 건 몇 달 된거거든 그래서 그런가 어쩔서 그런가 몰라도 갑자기 가스 가버려가지고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시 해가지고 아저씨 그냥 순순히 갈리세요 순순히 갈리시면 돼요 아저씨 순순히 갈리시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갈리면 될 거 가지고 자꾸 자꾸 그 빨려들어 넌 그냥 갈릴 운명이야 아저씨 순순히 갈리 pau 아저씨 순순히 으쌉 아저씨 순순히 란진무쌍 란진무쌍 뭐지 내가 쪼거 안잡았나 오호라 헤헤 란진무쌍 많이 갈았어요 반반무 많이 갈았어요 무시 무시 그래도 한번 미리 한번 깨봐가지고 더 빨리 오긴 하네요 시간대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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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지들은 지들은 지들 나름대로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잠깐만요 어? 여기 충전이 안 되고 있네 괜히 이거 달아놨구나 컴퓨터를 꺼놓은 컴퓨터라 충전이 안 되네 USB 전력은 살아있을 줄 알았던가 괜찮아 배터리 부족하면 연결하면 돼 좋아 영영 가볍게 30 딱 찍어주고 음 안되네요 아 이게 아마 USB 메인보드에 설정이 따로 있을거야 좋아 다시 한번 붙어보자 야 너 아까 나한테 발렸잖아 이제 니 패턴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바를 것 같아 아까는 솔직히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기라도 해치고 아 이거 미 completo 운보가는 짜리 슬스 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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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